들지 마세요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계신데 이 계시는 관객의 수에 비해서 앵콜 소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끌려고 하다가 앞에서 굉장히 조그맣게 앵콜을 끝까지 외치고 싶었던 이 분들이 계셔서 이 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고요? 앵콜! 다시 한번 뭐라고요? 앵콜! 이 정도면 또 다른 우리 멤버 언니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밑을 준비 되셨나요? 네 마지막으로 흠폭 젖을 준비 되셨나요? 네 자 오늘 한번 흠겹게 놀아볼까요? 네 네 아 나우 공국대 스크림? 나우 공국대 아 나우 공국대 나 너희의 공국대 나우 공국대인 줄 알았어 나우 공국대인 줄 알았어 나우의 공국대 자 그러면 우리 멤버 언니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?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저는 앵콜 소리가 나올까 봐 사실 무서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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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우리는 같이 부른 곡이 다 큰다는 거도 네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웃겨 앞에서 뭐라 했잖아요? 맞지? 한번 더 하래 우리 멤버들 중에 얼마 전에 온 빨리 나온 우리 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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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해야 돼요 네 민아노 한번 가볼까요? 놀아볼까? 네 자 렛츠고 와우